와 와 이거 뒤에 화면도 만드신건가 오 고컬이에요 자 다음 랩 스포티걸이 빡쳤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 참 이럴수가 먼저 도발하네 우린 네 목두가 담가리니 담가 순돌이가 신이 나리 신이 나리 주하 하나도 정신 못 차렸네 재팟 선발 바분으로 안되면 출격해 우리 슈가 순돌이 없으면 더 볼일 없는 반이론 찐대참깨방전 마치 하 이건 그냥 새싸미 폐척에 눈이 머려 좁아진 시야에 무수항에 쏟아지는 갈보리 피네아도 대체 뭘 본거냐 그건 길가간이 녹아 이쯤 되면 지가 셉차 아니라면 빼박 주자 신이 나리 신이 나리 신이 나리 투하 긁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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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이 나리 신이 나리 신이 나리 투하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오 컴온 오 컴온 왜 안 돼? 왜 안 돼? 잇 잇 잇 잇 잇 잇 잇 음 으으으음 으으음 ㅋㅋ 흐으으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krye 자 합격 목걸이 합격 목걸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만 기념 영화 예고편 후엠아이가 근데 무슨 영화죠? 무서운데? 아니 왜! 축하 영상인데 왜 망가져요. 사람 헷갈린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난 어떡해 어딜 보는 겁니까? 거긴 제 자산상입니다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입금받았으면 입금받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약이 장난이야 뭐받았어? 머리를 써야 돼 당장 도망치자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조절 그만 미장빙이야? 조용히 하세요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가 네 옆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제가 용서드릴게요 제가 신은 아니지만 일로와 넌, 넌 잘못 알고 있어 지금 적당히 해 쓰읍 구르륵 까꿍 아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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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핳 아니, 내 일상 돌려줘 왜 파괴해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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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상 내 일상 왜 파괴해 왜... 하핳 하핳 오늘은 기분이 어때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어 어렸을 때 매일 물던 민들려가 기억나 아직도 꽃은 피고 세상은 참 푸르게 살아 또 시간을 약속하고 난 다음을 기약하고 하루를 추억하고 오늘도 기억할게 더 누우는 것도 그만 악몽은 내가 가져갈게 Don't cry anymore Don't pray anymore I say yes, I say you're 함께한다고 약속해 I say do, I say when 힘이 들 때 옆에 있을게 I say yes, I say d 한글자도 소중하게 I say yes, I say d 이게 나라고 말했잖아 악기 미세나 흠옹에 네가 있어 줬음 해 선물같이 나타나준 당신에게 우리가 만났던 많은 시간들이 다 길었건 짧았건 잊지 말아줬음 해 마지막이 우리 끝이 닿는 건 말도 안돼 모든 날이 하루 끝이 따뜻했던 이유인데 오늘은 몇 시에 만나 내일 또 만나는 거지 잠에 드는 게 일어나는 게 더는 무섭지 않아 신이 날이 신이 날이 주가 하루종일 휴대폰만 봤던 내 일과 상단님 인쇄하지 말아줬어 인쇄 방송 아닙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에게 저리 수십 번 배경은 세 번이 더 바뀌네 어딜 더 향해도 나는 항상 이 자리에 행복을 바라고 내 언제나 응원할게 우리 하루 끝엔 안녕이란 말은 두 글자였다니 약속이 있기에 아쉬움은 뒤로 반가움을 빌어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길 빌어 후회나 하지마 어차피 그때의 네가 할 수밖에 없어 더 최선의 선택일 테니까 그게 뭐가 될 것만 네 내게 있어서 everything everything I say yes I say you 함께 한다고 약속해 I say do I say when 이미 들 때 옆에 있을게 I say yes I say you 한글자도 소중하게 I say yes I say you 이게 나라고 말했잖아 뭐 everything이죠 제가 선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죠 아직 안외로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응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는 나야말로 난 정말 행복한 스트리머야 그동안 선보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뭐라구요 그렇게 뭘 어디든지 왜 화나는 거 같아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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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시냐구요 화나시냐구요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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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요? 화나시냐고요? 네... 무슨 말이 화났어요? 저는 충분히 잔잔하자고 생각하는데요. Samba's paid in streaming and donation. And that's me. Don't forget dollars. 음, hi. 레서비. 음, shoo. Kone or John. 음, 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섹스. 뭐라고요? 졸라 많은 김과 함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민이가 되진 걸로 합시다. 비디오, 비디오. 너 계좌로 3억 쌌어. 소원했을까? 나 안 봐도 안 소원하지? 아, 너무 좋아, 오빠. 아, 진짜. 아, 다음 생에도 보지 말자. 화났어요? 맨날 화났네. 나 화 안 났어요. 화났어요? 화났어요? 사전바가 유명해요? 나가시래요? 화났어요? 아니요, 화난다구요? 화났어요. 울지마. 울지마. 전 Bernie, 화났어요? 쯧. 화 안났습니다. 쯧. 저희 로이킹선TV 인트로가 생겼습니다. 악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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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칼 우와아!! 이걸 안밉네에에에! 끝 nant 휴우 이응이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유성을 보며 빌었던 소원은 다시는 사장님의 술주장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어 참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사장님 얼굴을 봐서 뭐합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참참입니다 참참아 참참아 아이고 얘는 향단이예요 오오 줄리언대왕님 감사합니다 오 그림 엄청 잘 그리셔 17대1의 전설 17대1중에서 17담당 저는 뭐 1이죠 1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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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캐릭터가 어때서요? 와우 어 이 익명에 감사합니다 이 분은 나더스 경공을 아주 그냥 일러스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코딩 퀄리티가 초고콜 초고콜 와 이거 편의자님들인가? 와 오 와 되게 잘 그렸다 와 참님은 항상 티모 모자 쓰고 계시네 역시 롤 롤킨선이기 때문에 와우 오우씨 저희 유튜브 팀도 기쁠겁니다 70만 찍어가지고